안녕하세요.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. 오늘은 접근성 좋은 농지를 소개합니다. 여기는 충남 홍성군 결성면 용오리입니다. 면적 4,300.8제곱미터 약 1,301평의 농업진흥구역 답 한필지로 2차선 도로와 농지 사이에 농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논농사의 최적인 토지입니다. 금액은 평당 7만5천원 전체 9,757만원입니다. 이미 농업 경영을 하고 계신 분에게도 좋지만 귀농을 위한 적당한 면적의 농지를 찾는 분에게도 좋은 토지입니다. 빌력과 산이 푸르름으로 가득 찬 계절입니다. 뜨거운 햇살을 품은 벼들의 알곡 맺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.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. 반대편의 농지와 접한 도로는 폭 3미터입니다. 농사에 필요한 접근성이 좋습니다. 잠시 교통과 주변 환경을 살펴볼까요? 시내버스 정류장은 부부 10분 거리에 있고 결성 면소무소, 갈산면소무소, 각급 학교, 농협, 하나로마트 등 결성 면소제지와 갈산면소제지 모두 자차 10분 내외 거리입니다. 결성의 한용원생과는 자차 9분, 갈산의 김자진생과는 자차 6분 거리이며 홍성 톨게이트는 자차 10분 거리입니다. 충남도청, 내포혁신도시는 자차 30분, 홍성군청, 역,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약 20분 내외입니다. 마을 안에 작은 축사 있습니다. 기농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1300여평 면적의 도는 기농의 시작에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.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업인으로 자리잡기 좋은 이 토지를 눈여겨봐주세요. 고맙습니다.